올해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전년동기와 비교해 2% 성장했습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10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점유율을 65%까지 끌어올리며 선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3월 출시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판매량이 늘면서 전체 시장 규모도 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LG와 애플은 신제품이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해 전년보다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